영상 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씨 좀 짜증나네요 아이 씨발 로드합시다 돼지진 이지랄 아휴 돼지진은 무슨 짓이 니 지금 개새끼 이름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 드디어 이제 카멜 로드함에도 그 주둔은이 생겼고요. 일단 소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칼례더 네스 전화 어서오세요 하니를 한 번을 짓는게 말하지 마세요 대단히 말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말할 것 같다 맨날 일단 제들이랑 휴전을 했고 돈을 좀 받았습니다 몰이 뜨놈에다가 어항을 만들어버립시다 계속 이것 때문에 신형태에 문제가 생기네 얘는 위로 올려서 여기서 약탈을 걸어주고요 스타니크에는 건설이 안되도록 계속 지압만 시켜줍니다 아니 그러면은 빈민가가 생겨요 어떤 병신새끼가 게임 속에 빈민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짓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연구석도 올렸죠 그죠 입에는 아 이거 좀 지금 당장 뭔가 좀 돈이 되는 기술이 당장 지금 도움이 되는 기술이 없네 지금 이것도 영 별로 아 이거 이걸 올리면은 사실 지금 도움이 될 텐데 7톤이나 기다려야 되는 게 좀 그렇네 일단 저렇게 올려놓읍시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게 낫겠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브리타니아에도 지금 반란이 터질 것 같은데 이걸 완성시켜 버릴까 완성시키고 반란을 스타니크에 터뜨려서 스타니크를 약탈하고 그러면 좀 돈이 될 텐데 좋아요 스타니크에 터졌죠 저 반란 진압하지 맙시다 진압하지 말고 놔두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약탈할 때 돈이 좀 들어올 거예요 반란은 그냥 넘어가고서 얘들 여기 두고 한턴 있으면은 항구 완성되고 카물로드는 왜 지금 반란이 터졌는데 저게 괜찮을까 모르겠네 한턴 많이 떨어지네 다행이다 아 어항 생겼죠 참 이제 요거 해도 됩니다 얘들은 이승 한번 쳐볼까 이승 한번 쳐보죠 아 다행이다 칼리도네스 돈 주는데 잘됐네 돈 준다니까 저 이스카 정리했고 얘들이 욕 올려줍시다 욕 올려주죠 그 다음에 브리타니에 또 반란이 터질 거고요 이제 에브라쿰으로 보내주고 턴덩 깁니다 아 이제 칭령도 내릴 수 있구나 진짜 감격스럽다 감격스런데 래쉬와 강력스런로 턴덩 깁니다 입에 몰이존에 젖었고 이거 다음된 진압하구요 그리고 스타니이 그를 탈환해봅시다 턴덩 깁니다 턴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턴덩 깁니다 턴덩 깁니다 act 스탄이 그를 쟤들이 지금 치는 모양인데? 저 드디어 좀 돈이라는 게 상식적인 범죄 안에서 생겼고 일단 턴 넘겨보죠 팔미라가 망했다고? 어? 어? 그 곳은 터뜨려야! 미국에서 터뜨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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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미라가 망해? Mer nih Mex이 가르릔 자 난리였구요 얘들은 바로 복진하죠 자 카물로드룸에 본거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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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건물을 전환합니다 로스메르타가 제일 낫겠죠 공공지출도 많이 주고 모나도 많이 주고 세일증량이 보너스도 주고 자 예희도는 점령했고 이게 뭐야 재료 겨립시다 오 농장이다 더 넘기구요 어? 이게 뭡니까 등신아 왜 니가 로드할게요 왜 니가 죽니 숫자도 많았는데 왜 죽어 이 쉐이 완전해 이 쉐이 완전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람 위치가 지금 이스카로 바뀌어버렸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왜 왜 자꾸 지지나는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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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for battle take everything is there nothing else? 자, 약탈 걸어주고. 자, 이거 올립시다. 아, 죄송합니다. 자꾸 뭐가 삑사리가 나네요. 자꾸 로드라네. I live to serve the people of... I live to serve the people of... Oh... 와... 계속 지진... 대화재... 계속 이런 이메트만 터지니? I live to serve the people of... I live to serve the people of... I live to serve the people of... eclipse... 이거 좀... 화재가 안 터지면 되는 거지? 들어... 또 화재가 터지는데... 로드 하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도드 하죠 잠 갈 거 없네 어이가 없어 엄마가 여행을 지키고 싶어 여행을 지키고 싶어 도드 하죠 무슨 돈이 쥐꼬리만큼 있을때라도 저런 이벤트가 터지면 아 그냥 가만있으면 심심하니까 주는거구나 싶은거지 씨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게 자꾸 터지면 어쩌라는건지 자 다음 턴에 발라봉은 정리하죠 터루 자, 상황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터넘깁니다. 자, 브리타니아는 다 정리했고요. 하하하하 아이고, c** 정말. 또 로드 합니다. 로드 합니다. 하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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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터가 신사하rogas V diversion 흡악 보컬 ался 보컬 보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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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연구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거부터 먼저 연구합시다. 터넘기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메 다시 오고 연구합시다. 저는 계속 약탈하면서 내려갑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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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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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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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자 케나봄은 구원했구요 신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요거 다 연구했네 보급률이 좀 높아졌겠지 자 요거 두개 연구합니다 그러면 요 두개가 열릴거에요 원래는 순서가 반대해야되는데